네, 또 낮에 잘 쉬고 오늘 또 오후 강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강의도 막바지에 접어들어가지고 오늘 2시간 하고 내일 아침 2시간만 하면 뭐합니까? 네? 뭐요? 책거리요? 우리 좀 고상하게 출가자답게 이야기합시다. 오늘 낮에 2시간, 내일 아침에 2시간 하면 뭐합니까? 해탈합니다. 이래야죠. 그렇죠? 맞죠? 아닌가? 초기 불교로부터 해탈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뭡니까? 오늘 주제가 해탈이라면 무엇인가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낮에 할 주제가 해탈이라서 웃어기 소리한다고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하고 내일 또 오전에 하고 2시간 2시간 남았으니까 특히 낮 시간은 잠도 많이 오고 덥고 오늘 다행히 햇빛이 안 나서 그렇죠? 많이 안 더워서 크게 다행입니다. 그래서 좀 지겹고 덥고 일하더라도 그렇죠? 오늘 내일 마음면 해탈이니까 그렇죠? 가질 거예요. 이거 뭐 그렇죠? 우리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매달아 놔도 기본서는 시계에요. 그렇죠? 이 방의 저 뒤에 시계는 잘 또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지겨우시더라도 그렇죠? 조금 정신을 좀 차리시고 같이 공부를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404쪽입니다. 27장 해탈이라면 무엇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해탈이란 말은 아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기경에도 해탈이란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일종의 욕심이라 할까 그렇죠? 도대체 해탈이란 말이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래서 제가 나름대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적어도 초기 불전에 나타나는 해탈이란 용어는 이런 문맥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이 문맥에서는 이런 의미로 쓰이고 저 문맥에서는 저런 의미로 쓰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기 불전에 나타나는 해탈이란 용어에 대한 어떤 오해나 곡해 그렇죠? 궁금증 이런 거는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그렇죠? 한번 쭉 정리해봤습니다. 책을 분량이 제법 조금 많아지면 이런 거 하는 주제별로 정리해서 하면 꽤 또 시간이 걸리고 그렇죠? 꽤 힘듭니다. 그래서 또 두려운 게 뭔가 제 딴에는 잘한다고 해놨는데 그렇죠? 빠진 게 있을 수가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람인 이상 전체 다를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빠진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어? 이거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던데요? 이래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제가 또 잘 그렇죠? 적어놨다가 다음에 또 재판 내고 이럴 때는 한번 더 고려해가지고 그것도 그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침 강의 마치고 볼일이 있어가지고 대림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책이 좀 나갔겠어요? 안 나갔겠어요? 더 자랑이다. 그렇죠? 이상하게 자랑 안... 아니 이제 지겨울 것 같아가지고 지겨울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면 이거 우리 비밀인데 이거 몇 부 찍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찍으면은 경전 종류는 한 판 찍으면 천지를 찍습니다. 천권 혹은 천지를 찍습니다. 딴 데도 다 그럽니다. 딴 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책 제일 작게 이런 말은 일러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제일 작게 찍기로 소문난 데가 되는가 하면 경서은 아시죠? 그렇죠? 아시죠? 불교 출판사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불교 출판사 안에 이야기입니다. 경서은에서는 한 번 찍으면 초판이 300부, 500부 이렇게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찍는답니다. 그래서 뻥 이랬더니 뭐... 우리는 한 번 찍으면은 최소 그래도 천부는 찍습니다. 천부 내지 천질 이렇게 찍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제 많이 나가겠지 싶으면 천, 천, 오백 질 찍고 그래 하다가 제가 이제 번역은 상위대 니까 했잖아요. 그거는 야 이거는 좀 안 나가겠나 이래서 좀 더 찍자 이랬어요. 그런데 대림선임은 전재선 거사님이 번역해서 먼저 나오고 재판까지 찍었으니까 많이 안 나갈 거다. 그러니까 많이 안 찍는 게 좋겠다 이라고요. 에이 또 뭐 재판 찍으려면 또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한 번에 화끈하게 좀 많이 찍어보죠. 이천질 찍자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또 역자인데 그죠? 또 뭐 거슬리기가 그랬는 거 그러면 그라자 이랬더라고요. 이천질이면 권수로 따지면 만 2천 건입니다. 말이 만 2천 건재죠. 통나무로 하면 큰 통나무 있죠. 기둥하는 통나무 몇 개 들어가야 되면 나무로 하는 거니까요. 또 뭐 그러면 또 내가 왜 이러는 거죠. 이제 낮이 좀 지겨울 것 같아 갖고 그래 요런 말씀드립니다. 그래갖고 말이 만 2천 건재죠. 큰 트럭으로 두 트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갖고 한 박스에 20개씩 넣어놔면 몇 박스거든요. 엄청 무겁습니다. 그래갖고 했는데 아이고 제가 그래갖고 미얀마 태국에 번역하러 갔는데요. 아이고 대림선임이 책 안 나간다고 막 한 번씩 이메일 보내서 와 귀를 팍팍 죽이는 거라고 괜히 많이 찍었다는 식으로 아 그럼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사장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대림선임이 전부 싹 다 차지하고 있어요. 초기불전연구원 원장 그 다음에 초기불전연구원 출판사 사장 초기불전연구원 또 그겁니까 요새는 뭐라고 하냐면 보리원이라고 하거든요. 보리원 주지 세 개 다 압니다. 저는 뭡니까 지도법사 지도법사는 뭐 하는 겁니까 아무도 안 한 겁니다. 그래 내가 괜히 지도법사 되갖고 이런 중요한 문제에 내가 그거 해갖고 아 또 마음이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갖고 몇 번 이메일 보내서 아이고 막 기가 팍 죽어서 근데 한국에 3월 달에 들어오고 뭐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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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몇 달 지났는데 아 이 선생님 상위 때 니가 잘 나갑니다. 스님이 한국에 있으면 잘 나가는 모양이라고 또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래갖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것도 마치 또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알아서 하시라고 이랬더니 2000분 찍겠대요. 무슨 일이지? 이랬더니 이건 많이 나올 것 같대요. 2000분 찍겠다 그러더만 찍을 때 다 되니까 500분 더 들려갖고 우리 책 나온 거로서는 제일 많이 찍었어요. 아마 단체 주문도 들어올 것 같다고 이랬더니 2500분 찍었는데 좌우진 지금 한 2500분 찍었는데 한 1600분 나갔답니다. 25일 사이에. 많이 나갔죠? 자랑 좀 해먹겠어요. 그래서 막 큰 강원에서 단체로 주문도 들어오고 요새 뭐 요새 뭐 신문에도 많이 나왔어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그렇죠? 이래 보니까 전부 자랑입니다. 잠 깨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래갖고 일간지 신문에도 그렇죠? 크게 났다그라고 법보치문부터 해서 그래갖고 인기가 좀 괜찮답니다. 그렇죠? 25일에 1500 1500 1500 6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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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선생님들 법문집 돈 받고 팔리는 거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몇 군데일 것 같아요? 법문집을 누가 돈 내고 사보는 사람 있어요? 거의 드물지요. 다 법보시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법보시 안 합니다. 아주 그게 돼서 전부 돈 받고 팝니다. 말이란 거 한 번 잘못 꺼내놔, 수습하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 좀 보내자고 잠 좀 깨라고 해봤습니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탈이라는 주제는 초기경에서 많이 나타나는 주제이기 때문에 초기경에서 어떤 문맥에서 이 해탈이 나타나는가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번 쭉 여기서 긴 글을 한 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404쪽 들어가는 말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초기 불전에서 해탈의 의미로 많이 나타나는 수련은 원어로 적어보면 위무띠하고 위목화의 둘을 들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전부 다 위하고 묻저. 묻저는 릴리저고 푼다, 벗어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둘 다를 이미 중국에서는 해탈 여러 가지 거로 쓰여있는데 주로 해탈이라는 거로 많이 쓰여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비목저, 비목차 이런 게 있죠. 이건 다 뭡니까? 음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위목화를 비목저라 했고 비목차는 위무띠 이런 거를 음력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위무띠와 위목화로 나타나는데 위목화로 나타나는 경우는 좀 드물고 위무띠라는 용어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무띠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오늘은 왜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나 싶었죠. 제일 많이 나타나. 우리 해체해서 보기 하면 뭡니까? 여섯 단계죠. 그렇죠? 그렇죠? 해체해서 보기. 그 다음이 뭡니까? 무상고무와 그 다음에 여모 그 다음에 이혹 그 다음이 뭡니까? 해탈 그 다음이 해탈지견이죠. 해탈 해탈지견하는 이게 전부 위무띠입니다. 원어로. 그래서 이런 거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해체해서 보기 404쪽 밑에서 네번째 줄입니다. 그렇죠?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무와 여모욕 해탈 구경해탈 지문모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타나는 게 이때까지 오부문 계속했죠. 그렇죠? 개정해 해탈 해탈지견하는데 이 해탈도 위무띠의 번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위목화는 주로 팔해탈로 나타납니다. 이 뒤에 보면 424쪽에서 8해탈의 정인구를 제가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3해탈 그죠? 우리 앞에 몇 번 계속 나왔으면 되죠? 3해탈 나왔죠? 무상해탈 무언해탈 공해탈 그죠? 그죠? 인도 철학 전반이 있잖아요. 불교를 비롯한 신두교를 비롯한 자이나교를 비롯한 신두교 전반 인도 철학 전반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그죠? 그거를 두 개를 들으라 하면은 위례와 해탈입니다. 됐죠? 우리 위례는 불교뿐만 아니고 인도 사상의 완전히 전반적인 주제잖아요. 그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해탈은 아마 내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 30장에서 그죠? 위례에 대해서 있잖아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때 보도록 하고 그래서 위례와 위례로부터 벗어남 해탈 그거리됩니다. 그때 해탈은 그죠? 인도에서 목샤라고 합니다. 목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인도 사상하면 목샤가 기본이잖아요. 그죠? 삼사라와 위례와 해탈 목샤 이렇게 됩니다. 빨리로는 목하고 그런데 빨리에서는 목하라는 말은 전문수로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에는 전부 윗자를 붙여서 위목하나 특히 위무띠로 많이 나타난다는 거 이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목하의 의미는 제가 빨리에서 나타나는 목하의 의미는 쭉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무띠는 그 405쪽 그 밑입니다. 위무띠는 초기 불전에서 대략 다음의 아홉 가지 문맥에서 나타난다. 저로서는 이 아홉 가지 문맥으로 나타난다. 이 한 건 뭡니까? 말을 적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그죠? 다 찾아보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홉 가지 문맥에서 나타난다. 이거 정도는 그죠? 줄로 한번 쫙 끊으십시오. 그죠? 그래서 우리 초기경에서 해탈이란 위무띠라는 이 단어는 대략 아홉 가지 문맥에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같은 단어라도 문맥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문맥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맥별로 제가 그죠? 아홉 가지를 쭉 한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뭡니까? 우리가 뭐니뭐니 해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해탈이라면 그죠? 우리는 해체해서 보기 위해서 나오는 그죠? 여섯 단계의 거기서 나타나는 거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은 여모, 유혹, 해탈, 구경해탈지의 정연구로 나타난다. 됐죠 그죠? 여기서 해탈은 위무띠의 번역입니다. 이것은 이미 본서 7장, 11장 그죠? 10위 등에서 그죠? 아주 뭐 심물이 나도록 했습니다. 제가 10번 그죠? 우리 강의한 도중에 한 100번 이야기하고 갈 거라고 그랬죠? 그건 한 100번 했죠 지금? 그죠? 뭐 한 번에 뭐 10번씩만 하면 100번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그죠? 여섯 단계의 해탈은 초기경에서 그죠? 우리 결국은 출간은 왜 출간했습니까?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느냐. 초기경에서 부처님께서 우리의 서성이신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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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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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의 이런 기본 체계화, 유론화가 제일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초기불교에서 기본은 해체해서 보기다. 그래서 해체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무상고 무화가 보인다 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체해서 봐야 우리는 기본적인 집착, 애착 이런 것이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면 누구 비유를 자꾸 듣니까? 영예. 그냥 영예도 아니고 영예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무작스럽게 했죠. 영예 눈을 확 잡고 빼풀면 됐죠. 영예 눈을 확 잡고 빼풀면 어떻게 됩니까? 시끄만 시뻘은 삐가 쭉 딸려 나오겠죠. 그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이런 걸 통해서 무상고 무화가를 보게 되고 염호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눈을 확 잡고 빼앗는데 이걸 가지고 영예 눈이다 이러니까 으르르르 집착을 합니까? 그걸 집착하면? 둘 중에 하나 아니죠. 집착하면. 집착하면 하나. 뭡니까? 네? 또라이. 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왜 자꾸 이런 이야기하면 오늘 오후 시간이 났어요. 스님들이 조금 잠을까 싶어서. 그래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염호 의혹 해탈 구경 해탈 증인구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염호 의혹 해탈 구경 해탈 증인 차례대로 강한 윗바사나 도 과 반조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나온 것이 좋고 위에 406쪽 한 표 보십시오. 우리 주석서 그죠? 그걸 한번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염호란 염호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것으로 강한 윗바사나를 드러내고 있다. 탐욕의 빛바람이란 도 즉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이다. 탐욕의 빛바람으로 해탈한다는 것은 탐욕의 빛바람이라는 도에 의해서 해탈한다는 과를 설하셨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는 것은 여기서 반조를 설하셨다. 됐죠? 그죠? 다른 주석들에서도 여기서 해탈은 과의 시련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지만 여기서 과의 마음은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가 해탈을 하잖아요. 해탈이란 결국은 뭔가 하면 그죠? 열반을 대상으로 할 때 열반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 혹은 열반에 든 마음을 우리는 해탈이라 한다. 이렇게 일단 먼저 그죠? 결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염호, 유혹, 해탈, 구경해탈제 할 때 염호는 강한 윗바사나 그죠? 유혹은 도 그죠? 해탈은 과 해탈지견은 반조 반조는 19개인 거 지난번엔 다 했죠 그죠? 다 했습니다. 그래도 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죠? 특히 해탈지견 이래가지고 455쪽 뒤에 갔으면 나오니까 그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탈은 어떤 문맥에서 나옵니까? 그죠? 우리 해체해서 보기 그 다음에 무상고무와 염호, 유혹, 해탈, 구경해탈제하는 그 정형구에서 해탈이 나옵니다. 그죠? 이 해탈이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해탈은 과를 뜻합니다. 그죠? 됐죠? 그죠? 이 과는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해탈이 많이 나오는 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5부분에 해탈이 나오죠. 그죠? 개, 정해, 해탈, 해탈지견 이렇게 해서 그죠? 해탈은 5부분에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다 알지만 쭉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다섯 가지 법이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섯 가지 법의 무더기이니 개의 무더기, 삼매의 무더기, 통찰제의 무더기 해탈의 무더기, 해탈지견의 무더기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5부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개정해 사막에다 해탈과 해탈지견이 해탈지견이 첨가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등등등등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그거를 보면 407쪽 젤리에 보면 여기서 개의 무더기부터 네 개의 무더기는 세관적인 것과 출세관적인 것으로 설했다. 그러나 해탈지견은 오직 세관적인 것이다. 이래서 우리 도하면 뭡니까? 앞에 계속 나오죠. 그죠? 그죠? 세숙적인 도. 그죠? 세관적인 도, 출세관도 그 다음에 뭐입니까? 혼합된 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개정해 해탈은 세관적인 것과 출세관적인 혼합된 것이고 해탈지견은 오직 세관적인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출세관적인 거란 뭘 뜻합니까? 우리 도와과 열반 이런 걸 뜻합니다. 그죠? 그런데 해탈지견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겁니까? 우리가 도에서 나와서 해탈지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해탈의 경지에서 나와서 반조를 해보는 거잖아요. 다섯 가지로 반조를 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뭡니까? 우리는 이거는 세관적인 도입니다. 그래서 반조의 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조는 어디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삼매에 들어서 반조가 됩니까? 삼매에 들어서 그 삼매의 경기를 반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조하려는 생각이 일어나면 대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삼매에서 깨져서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반조는 뭡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삼매의 경기를 반조한다는 말은 그 삼매에서 나와서 내가 삼매에 반조를 해보니까 이랬다. 이렇게 반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조의 제외는 세관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조는 다섯 가지 나옵니다. 그렇죠? 도에 대한 반조. 과에 대한 반조. 버린 오염원에 대한 반조. 남아있는 오르몬들에 대한 반조. 열반에 대한 반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다 합치면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이니까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 하면 전체 몇 가지가 됩니까? 스무 가지가 되죠. 스무 가지인데 우리가 열아홉 가지로 계속 정리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아라한 과에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라한 과는 우리가 남아있는 오염원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남아있는 오염면에 대한 반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아홉 가지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청정도론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개정의 해탈, 해탈지견.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했잖아요. 이 다음에 살펴볼 것이 오버문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 우리 개정의 해탈, 해탈지견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개는 네 가지 청정한 개이다. 삼매는 윗바사나의 기초인 여덟 가지 정득이다. 통찰지는 세간적이거나 출세간적인 지혜다. 해탈은 성스러운 과다. 해탈지견은 열아홉 가지 반조의 지혜다. 이렇게 주석서에 나옵니다. 개는 네 가지 청정한 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개정의 해탈, 해탈지견 할 때 보시겠지만 여기서 네 가지 청정한 개는 청정도론 같은 모든 주석서 문화에서 여기서 네 가지는 이렇게 합니다. 적어보십시오. 네 가지 청정한 개는 첫째는 계목의 단속. 계목. 계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비군이 227개 이라면 그게 계목이죠. 비군이 348개 하면 그게 계목이고 제과신도 5개 이라면 5개 그게 계목이라 그러죠. 개의 항목. 됐죠. 그래서 계목의 단속. 개의 항목을 통한 단속. 그것이 첫 번째 청정한 개고 두 번째는 감각기능의 단속. 됐죠. 감각기관 혹은 감각기능의 단속입니다. 감각기능은 뭐를 감각기능이라 합니까? 유권을 이야기하죠. 뭐? 안이 빗을 신느이. 이거를 단속하는 게 야말로 중요한 단속이죠. 개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감각기능의 단속이고 세 번째는 생계청정에 의한 개입니다. 생계의 청정. 생계청정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청정해야 되잖아요. 됐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먹죠. 밥을 먹여야 살아갑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밥은 어떻게 해서 무섭니까? 남은 거 훔치고 먹으면 됩니까? 그건 청정한 개가 아니죠. 생계청정의 개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먹고 사는 거 있잖아요. 먹고, 입고. 의식주 삼사라 하잖아요. 의식주 약이 우리 기본이잖아요. 출가생활의 기본은 뭡니까? 의식주 약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사공량이라고 합니다. 사사공량이라는 말 들어봤죠? 네 가지 공량. 우리가 사는 것은 특히 말사람들도 그렇지만 출가자가 사는 것은 이 네 가지의 의제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사사공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의식주 약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약입니다. 의복. 먹는 거. 거처. 그다음에 또 뭡니까? 약. 아프면 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사사공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얻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생계청정에 관한 개고. 이것을 얻을 때 청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내가 좀 비유를 들었잖아요. 아, 내가 저 우유가 먹고 싶다. 그런데 출가자는 어떻게 됩니까? 갖다 주게 먹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안 갖다 주는데 우리는 요새 사먹고 이러하지만 옛날에는 사먹는다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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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과자가 갖다 주게 먹습니다. 누가 제자가 갖다 주나? 누가 갖다 주나? 특히 제과자가 갖다 주게 먹습니다. 그런데 우유를 먹고 싶어 죽겠는데. 그렇죠? 아, 이 놈은 제과자가 우유를 안 갖다 주네? 아, 미치겠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기는요? 이래서 안 먹어야지. 마음을 딱 그느낌해야지.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안 갖다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먹고 싶지만. 꼴 딱! 이래 한 번 하고. 딱! 그렇죠? 순법 불순법 판단해서. 아, 안 갖다 주는구나. 꼴딱! 이래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 이 꼴딱 이래가 안 말아지거든. 그래도 자꾸 먹고 싶거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제 머리를 팍팍팍팍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서 먹어야지? 아, 맞다. 암씨를 주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제가 왔어요. 그렇죠? 오니까 저 앞에 소가 그죠? 풀을 막 뜯고 있었어요. 수십 마리.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저 소를 보니까, 그렇죠? 윤기가 차르르르 그러고 차... 소의 저... 젖을 보라고 저렇게, 그렇죠? 풀을 차라라라, 그렇죠? 몸도 토실토실하고 저통도 있잖아요. 그렇죠? 토실토실하고 자, 내 우유가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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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겠다. 우유 갖다 달라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개유로 위반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말은 안 하고, 갖다 달라는 말은 안 하고요. 가득 들었겠다. 그 하얀 우유. 얼마나 가득 들었을까? 저거를 쫙 짜면 하얀 우유가 쫙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막 하면 제과자가 어떻게 됩니까? 아, 예수님의 우유가 드시고 싶은갑다. 그래서 우유를 갖다 준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유를 받아 먹으면 개에 위반됩니까? 위배되지 않습니까? 위배된다고 해서, 그렇죠? 이 세 번째가 뭡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거죠. 생계층정에 관한 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라고, 그렇죠? 관한 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필수품에 관한 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약 있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청정도론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읽은 지가 오래돼서 그런데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의식주에 대해서는 남보고 있잖아요. 갖다 달라, 집을 지어 달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의식주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약은 자기 필요한 약이 있을 때 제과자들한테 내가 이래 아프니까 이 약을 좀 갖다 주십시오. 이래 해도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약은 다 항목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은 암시를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이야기해도 개의 거기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의식주는 암시를 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렇죠? 개는 네 가지 청정한 개, 이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삼매는 위빠사나의 기초인 여덟 가지 정득이 뭐겠어요? 초선, 2선, 3선, 4선. 그럼 네 가지죠. 나머지 네 가지는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상처.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줄이면 4선, 4처 이렇게 줄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여덟 가지 정득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죠? 본 삼매이기 때문에 정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빠사나의 기초인 여덟 가지 정득이 삼매고 통찰지는 세관적이나 출세관적인 지혜, 특히 무상고, 무아로 꿰뚫어보는 것. 무상고, 무아로 통찰해보는 것. 이걸 지혜를 합니다. 해탈은 앞에도 봤지만 성스러운 과입니다. 그렇죠? 여기 성스러운 과라는 뭡니까? 예류과, 일례과, 불안과, 아랑과. 이거를 우리는 과라고 하고 해탈지기는 앞에서 본 19가지 반조의 지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안구 따르니까 주석서는 개정에는 세관적인 것과 출세관적인 것에 다 통용되는 혼합된 것이고 해탈은 아라한과를 통한 해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됐죠? 이제 혼합된 것, 이런 것 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해탈이라는 말은 개정의 해탈, 해탈지기는 5부분의 문명에서 나타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심해탈, 해탈, 양면해탈로 나타난다. 다 해탈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심해탈은 찌다 유무띠, 해탈은 빤야 유무띠 그 밑에 다 적어놨습니다. 양면해탈은 우바토 바가위무띠 이라고 하면 되죠? 됐죠? 그렇죠? 그래서 심해탈, 해탈, 양면해탈로 나타납니다. 이것도 초경에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초경에서 해탈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런 세 가지 해탈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해탈, 통찰리를 통한 해탈, 그다음에 뭡니까? 양면해탈 이렇게 되면 되죠? 그래서 쭉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전에 한 번 봤지만 또 간략하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설명은, 뒤에 그것도 쭉 됐으면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411쪽 펴보십시오. 411쪽을 펴보시면 제일 밑에 양면해탈과 해탈과 심해탈 차이점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차이를 명령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다음에 412쪽 가봅시다. 그렇죠? 먼저 양면해탈부터입니다. 양면해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양쪽 다로부터 해탈한 것 이래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부분으로 해탈한 것이다 이래 했습니다. 그렇죠? 첫, 이 두 부분 첫째는 뭡니까? 무색계로부터 해탈하는 것. 됐죠? 그걸 무색의 정덕으로 이렇게 했죠. 그렇죠? 물질을 무리로부터 해탈했고, 그것이 1번입니다. 그다음에 도에 의해서 정신의 무리로부터 해탈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물질로부터의 해탈, 두 번째는 정신으로부터의 해탈. 됐죠? 그러니까 물질로부터 해탈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색계를 정덕해야 되겠죠. 그렇죠? 됐죠? 무색계라는 말은 우리 색계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무색계 3매를 정덕하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도와 과를 정덕하는 것. 이거를 양면 해탈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 양면은 뭡니까? 정신물질. 우리 양면 두 개 이러면 대부분 정신물질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물질로부터 해탈한 것. 그렇죠? 그래서 물질로부터의 해탈은 무색계선을 정덕한 것. 그렇죠? 그 다음 정신의 해탈은 뭡니까? 당연히 도와 과를 정덕해야 정신의 해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 양면 해탈은 공무변처 등의 어떤 경지로부터 출정하여 아랑과를 얻는 것과 불환자가 된 뒤 멸진정으로부터 출정하여 아랑과를 얻는 것으로 모두 다섯 가지가 있다. 됐죠? 왜 다섯 가지입니까? 공무변처에 무색계 3매에 들었다가 나와서 해탈하면 도와 과를 정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똑같이 해서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입상차. 네 가지죠. 그럼 한 가지 더는 뭡니까? 상수멸로부터 나오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해탈해버리죠. 그렇죠? 불환과나 아랑과로 나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양면 해탈은 전부 다섯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렇죠?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것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그것도 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찰지의 해탈입니다. 그거는 412쪽 제일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럼 통찰지의 해탈은 뭡니까? 이것도 다섯 가지의 경우입니다. 그렇죠? 통찰지의 그냥 해탈은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3매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하는 해탈. 우리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를 순수 위빠산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됐죠? 그리고 3매로 볼 때는 찰나 3매로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좀 폄하하는 의미로 쓰이면 뭡니까? 말은 위빠산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다 뭡니까? 본 3매의 힘을 빌리지 않고 깨달음을 실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3매의 힘을 빌리지 않는 경우도 통찰지의 해탈이고 그 다음이 뭡니까? 초선에 들었다가 나와서 도화과를 증득하는 경우. 됐죠? 제 2선에 들었다가 나와서 하는 경우 제 3선에 들었다가 나와서 하는 경우 제 4선에 들었다가 나와서 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전체 다섯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있잖아요. 그래서 대념측형 주석서를 하고 해서 제가 번역한 게 있다고 그랬죠. 그거 보면 중요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통찰지를 통한 해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선에 듭니다. 초선에 예를 들어서 들면 어떻게 됩니까? 심사희락증이라는 이 다섯 가지 심소법들이 아주 강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초선에 들어갖고 예를 들어서 희열을 하나 듭시다. 그렇죠? 희열에 가득 차서 그 희열과 행복에 가득한 마음으로 초선에 딱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죠? 머물고 있다가 초선에서 탁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희열도 순간적으로 탁 사라지겠죠. 그렇죠? 왜? 그 산매부터 출정을 했기 때문이죠. 됐죠? 그러면 그 행복도 탁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산매에서 탁 나오는 순간에 그렇죠? 우리 통찰지로서 딱 살펴보면 뭡니까? 말 그대로 무상이 보이죠. 무상을 절감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론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희열이 탁 없어지버리니까 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됐죠? 행복이 탁 끊어지면 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무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우리가 산매에 깊이 들었다가 그렇죠? 탁 나오면 제일 무상을 잘 보게 되는 경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죠. 그렇죠? 그래서 무상이나 고나 무화를 보게 되고 그래서 여모, 유혹, 해탈, 구경해탈지를 얻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경우라는 겁니다. 양면해탈도 앞에 다섯 가지 있습니다. 양면해탈은 공무비처, 식무비처, 무소유처, 비상비일상처, 상수멸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다섯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통찰지의 해탈이 다섯 가지인 것은 초선, 2선, 3선, 4선 그리고 산매가 없는 경우 혹은 찰라산매 혹은 근접산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다섯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쭉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413쪽 위에서 부터 세 번째 줄을 보면 이건 경에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와 관에 대해서 사마트 비파산에 한 것은 주로 우리 주석서 문헌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이야기는 경에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제일 우에부터 보겠습니다. 413쪽 제일 위에부터 보면 여기서 비구들은 왜 그들이 아란이 되었다는 구경의 해탈질을 밝히면서도 신통을 놔두지 못하는가 라고 따져 묻는 수시마에게 나오죠. 그렇죠? 도반 수시마여 우리는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그래서 주석서는 이것을 우리는 선이 없는 마른 윗바산을 닦은 자들이라서 오직 통찰지로서 해탈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경에 서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우리가 산매의 근본 산매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하는 해탈을 하면 통찰지를 죄송합니다. 신통을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수시마라는 사람은 뭔가 하면 외도였습니다. 다른 우리말로 하면 자이나교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런 교단에 있었는데 그렇죠? 동네 사람들부터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부처인 제자가 다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지도자가 그렇죠? 요새 말로만 안절부절됐겠죠? 그렇죠? 속된 말로만 밥그릇이 절로 다가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 제자를 수시마를 부르고 네 그 한번 가봐라. 도대체 뭐를 가르치는 거요? 네 가서 그렇죠? 몰래 살짝 들어갔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위장출가를 해갖고 뭐를 가르치는 것을 싹 보고 와서 내가 좀 일러다오 이랬 겁니다. 그래서 수시마가 가서 이래 해갖고 그렇죠? 이야기를 해보니까 깨달았다 심심하면 뭐 깨달았다 깨달았다 이래서 왔거든요. 깨달았다 이렇게 하나 물어보는 거죠. 그럼 당신 깨달음은 신통력 있어? 속된 말로 그렇죠? 신통력 있어? 신통력 없다는 겁니다. 신통력도 없는데 그게 무슨 깨달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반 수시마에 우리는 통찰리를 통한 해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통력이 없지만 그렇죠? 우리는 번뇌의 소멸 그렇죠? 이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깨달음이란다 해탈을 실현했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하니까 수시마가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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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부처님한테 가서 또 따지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갖고 그렇죠? 딱 수시마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수시마가 승복합니다. 부처님은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마가 참여하고 저는 염탐하러 왔습니다. 잘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랍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나는 정식으로 부처님 밑에 그쪽 그거를 정말로 정식으로 버리고 부처님 밑에 출가해서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비구가 되고자 합니다. 이래서 이제 부처님이 받아주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출가한 다른 데 있다고 온 사람은 석 달 내지 넉 달 격리해서 그렇죠? 그거를 배워야 된다. 섭의를 다 해야 된다. 이라는 게 그렇죠? 저는 그렇죠? 석 달이 아니고 3년을 그렇죠? 요새 말로 하면 견습기간 행자 생활을 거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래 이야기하고 그래서 수시마가 나중에 아란히 되었다. 이것이 나오는 게 여기 말하는 3월 때니까요. 수시마경입니다. 이것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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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신통은 일종의 옵션이잖아요. 그죠? 신통을 원하는 사람은 딱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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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경우는 우리가 문명을 저도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오신통이 아니고 그죠? 어떤 깨달음으로써의 그거를 신통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해집니다. 그 부분이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가 통찰주의 해탈을 받고요. 세 번째는 소위 말하는 심해탈 마음의 해탈입니다. 413쪽 중간 밑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해탈은 주석서를 통해 보면 크게 두 가지 문맥으로 나타난다 했으면 그래서 첫째, 둘째였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모든 오이문가 이래서 그 둘, 넷째 줄, 첫째에서 네번째 줄 밑에 내려가면 마음의 해탈은 양면 해탈과 동의어로 간주해야 한다. 대체 그죠? 어떤 경우에서 여기서 마음이란 아랑과와 함께한 삼메이다. 사마타의 과가 마음의 해탈이다. 이래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양면 해탈과 동의어로 봐야 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둘째, 마음의 해탈이란 색교와 무색에 속하는 마음의 해탈이다. 그래서 말하기를 여덟 가지 정득들 가운데 어떤 하나의 정득이 심해탈이다. 됐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심해탈은 뭡니까? 사선 사체에 들면 그것이 심해탈입니다. 됐죠?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그 다음에 공무위처, 식무위처, 무소유처, 비상세상처 이 중에 하나에 들었다 나오면 그것이 심해탈입니다.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심해탈입니다. 그런데 주석서에 보면 여기서 일본처럼 양면 해탈을 심해탈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런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우리가 심해탈, 해탈, 양면 해탈에 대한 설명입니다. 더 이상 안 해도 잘 아시겠죠? 그렇죠? 일단 그 한 분들은 개별적으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표상 없는 마음의 해탈이란 말이 또 초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표상 없는 마음의 해탈이고 이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표상 없는 마음의 해탈은 414쪽 밑에 한번 보십시오. 밑에 보면 표상 없는 마음의 해탈은 경지로는 출세관에 속하고 대상으로는 열반을 대상으로 가진다. 이게 핵심입니다. 표상 없는 마음의 해탈은 열반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죠? 그래서 표상이 없다고 한다. 그렇잖아요. 열반이 무슨 표상이 있습니까? 그래서 경지로는 출세관에 속하고 열반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간에 쭉 해난 거 그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표상 없는 마음의 해탈은 아랑과의 증덕을 뜻한다. 등등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 해탈이란 말이 많이 또 나오는 게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 등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옮기면 자심해탈이고 메타채 또 위무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여기서 등 해놨죠. 등에는 뭐겠어요?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이 있을 끼고 그 다음에 연민을 통한 마음의 해탈이 이래서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사무량심이죠. 그렇죠? 자비희사라는 우리 사무량심이 여기서는 뭡니까?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에서 마음의 해탈의 하나의 갈래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5쪽 제일 밑에 보면 그 경의 인용입니다. 비구들이여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은 깨끗함이 정점이라고 나는 설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연민을 통한 마음의 해탈은 공무변처가 정점이라고 설한다. 연민을 통한 마음의 해탈은 비해탈입니다. 비심해탈입니다. 비구들이여 더불어 기뻐함을 통한 마음의 해탈은 식무변처가 정점이라고 나는 말한다. 더불어 기뻐함은 희죠. 희심해탈입니다.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평온을 통한 마음의 해탈은 무소유체가 정점이라고 나는 말한다. 이래서 이렇게 점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해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초기 불전 여러 경에서는 바로 그 밑에 나오는 그는 자의가 함께한 마음으로 연민이 함께한 마음으로 같이 기뻐함이 함께한 마음으로 평온이 함께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득 채운다. 두 번째 방향, 세 번째 방향, 네 번째 방향, 위로, 아래로, 주위로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상자부에서는 사무량심을 수행에서도 아주 강조합니다. 저도 참 감명받은 게 예를 들어서 저도 고행카 텐데이코스에 몇 번 참석했었거든요. 그 텐데이코스에 참석하면 무조건 그 사람들 10일 동안 열심히 합니다. 전혀 안 묵고. 일반 제과자들도 그 코스에 참석하면 전혀 안 묵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걸 하고 회항하고 나오는 날 오전에 앉아서 바로 소위 말해서는 자비 명상을 합니다. 앉아서 그쪽에서 주욱 지시하는 대로, 인도해 주는 대로 해서 있잖아요.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 가까운 사람, 그걸 해서 자비의 마음을 보내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서 참석하게 하는데 정말로 설명도 간절하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흑흑흑 흑흑 흐늦게 울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자기가 수행했던 깨끗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걸 남한테 했잖아요. 내 가까운 사람,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국방에서는 회항이라고 그러잖아요. 회항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행했던 이것을 내한테 하나도 안 담겨 놓고 전부 일으켜서 전부 남한테 다 돌려버린다는 이것을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정신작용으로 있지 않나요? 그걸 딱 그동안 수행하면서 살펴갔던 방법으로 쫙 그거를 소위 말해서 우리 고향소리 책에서는 그걸 방사라고 합니다. 쫙 쏘아갖고 다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 하니까 저도 눈물이 툭 흐르더라고요. 세 번인가 네 번 다 그렇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온 사람들은 제가 자들은 있잖아요. 특히 여자들은 있잖아요. 막 흐늦게 눈물을 흘리면서 있잖아요. 정말 흐늦게 울더라고요.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럼 보면 감격스럽죠. 아닌가? 내가 좀 또라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합디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수행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맨 마지막 회양을 참 멋있게 합디다. 회양이라는 게 우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선방을 하면 우리 회양은 요새는 좀 덜하지만 우리의 회양은 뭡니까? 우리 할 때는 뭡니까? 회양 준비는 뭡니까? 광목옷 풀미기는 거. 그렇죠? 광목옷 무명옷 있지 않나요? 풀빅 빅 해갖고 손대에 빌 정도로 했죠. 밟고 신나갖고 전부 우욱 써갖고 요새는 그걸 안 하죠. 옷 밟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밟으면서 해제하면 어디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신나게 밟아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놈을 그거를 입고 빨리 나오고 싶어서 미치는 겁니다. 요새는 안 그러겠죠. 그렇죠? 그거를 해갖고 더 급한 사람은 뭡니까? 조실수님 범문도 안 두고 가피잖아요. 해제비만 주면 바로 가피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도 그러면 해제비를 언제 줍니까? 특히 혜인사도 그랬고 큰 절에서 다 그랬어요. 방장선임이나 조실수님 범문이 끝나야 해제비를 줍니다. 그저는 주면 딱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범문 끝나면 해제비 딱 주면 그래도 점심은 먹고 가야 되겠지요? 점심도 안 먹고 어떻게 됩니까? 그 광목옷 해난 거 있잖아요. 봐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죠? 딱 해갖고 걸맞고 울름해고 그죠? 그거를 딱 내려와서 그런데 점심 안 붙어 숨이 됐어도 배가 높이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갖고 그죠? 버스 타고 그죠? 쫙 그냥 뭐 어딘 것도 모르고 그냥 가피잖아요. 맞죠? 아닌가? 저는 몇 번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말 하면 본질 풍경이 다 나왔버리고 저는 제일 감격스러웠던 게 언제인 줄 압니까? 그걸 버스 타고 하면 사실 사람들도 별로 없잖아요. 대낮에 뭐 사람이 있어요. 그죠? 버스 타고 탁 가면 기사 아저씨가 뭐 해줍니까? 그때 테이프에다가 노래 무슨 노래? 무슨 노래? 뽕짝 그죠? 기사 아저씨들이 뽕짝 뽕짝 노래 딱 틀어서 빵빵 하면서 그죠? 차에 한 둘이 있지 않으니요? 이래 타고 시골길을 달려가면 어떻습니까? 아 그게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좋아 죽겠더라고요. 뽕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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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좀 무짜고 그죠? 좀 이놈의 날씨 때문에 이제 끝날 때 다 되면 좀 점잔하게 그죠? 예를 들어서 탁 이렇게 좀 고결하게 그죠? 탁 이렇게 고상하게 해갖고 가야 되는데 끝날 때까지 이게 그죠? 완전 추태는 전부 다 부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비희사 사무량심은 지금도 상자부에서는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마음의 있잖아요. 어떤 평화 이런 걸 가져온 사람이 가져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상자부 쪽에 우리나라 사람으로 상자부 쪽에 가서 수행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에도 그죠? 특히 우리가 물론 화두수행을 하지만은요. 화두수행은 특히 우리 재가자들한테 가르칠 때는 있잖아요. 재가자들한테 우리가 보면 용맹진진 하잖아요. 그죠? 보통 토요일에서 그죠? 밤에 용맹진진 해서 앞으로 선재들도 다 그런 지도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 거 하실 때는 조금 응용을 해서 재가자들한테는 아침에 5시나 회양을 한다면 회양할 때 2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5분도 좋고 그래서 그죠? 자외관을 해서 그죠? 이렇게 멋있게 회양을 딱 하고 정말로 행복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가 수행 지도하는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가나선 수행이 오히려 더 보급이 잘 되고 그런 거 아닐까? 가나선 메마르게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거시게 하지 않느냐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한번 선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석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에서 일체 중생들에게 이익을 펼치는 것이 자해다. 이러한 자해와 함께하는 마음은 다섯 가지 장애 등의 반대되는 법들로부터 해탈한다. 항상 다섯 가지 장애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러 마음의 해탈이라 한다. 혹은 특별히 일체 악의에 응매이는 것에서 해탈하기 때문에 마음의 해탈이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자해에는 본산매도 있고 근접산매도 있다. 이건 다 아는 이야기고 그렇죠. 그리고 등등해서 초기경에서 이미 우리는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통한 해탈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번에 들어가면 6번에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 혹은 일시적인 해탈 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이 제일 나타나는 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상국대 니까의 제1권 고딕가경입니다. 이 고딕가경은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구딕리니까에는 일시적 해탈 경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딕가경 418쪽 인용해라는 거 보면 이 고딕가 존재는 산매의 나름대로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선에 들었다가 나오고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보통 우리가 산매 들었다 나오면 도화과를 실현하거든요. 증덕을 하거든요. 초기 이거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고딕가경은 초선 2선 3선 4선 공무변체 식물주 무소주 비상 비상 들었다 나와도 해탈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산매에 들어있을 때만 해탈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그거를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을 합니다. 그래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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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번이나 초선부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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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이렇게 산매에 들었는데 들었다 나와도 못 깨달았 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딕가 존자 아 이건 제가 갖다 붙이는 겁니다. 금생에 나는 해탈하고 인연이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결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자 고딕가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됐죠? 여섯 번이나 나는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해서 멀어져버렸다. 그러니 나는 칼로 자결하리라. 와 겁나죠? 그래서 왜 칼로 자결한다 했을까? 그걸 이면의 거를 읽어보면 금생에는 내가 인연이 없으니까 칼로 자결하고 내 생에 다시 태어나서 그때 도화과를 정득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자결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게 아닐까? 이건 제 의견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했고는 싶으죠? 됐죠?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되죠? 그래서 고딕가 존자가 실제로 자결을 합니다. 주위의 도반들이 다 말렸는데도 실제로 자결을 합니다. 자결을 하면 꼭 여기를 찌르더라고요. 주석서 설명해 보면 여기 절약한가 칼로 폭질을 뿜 동맥 터져서 바로 죽게 되는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실험을 해보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부처님한테 와서 고딕가 존자가 자결을 했습니다. 고딕가 존자는 어떤 경기를 얻었습니까? 고딕가 존자는 사마시시라고 합니다. 죽음과 동시에 아랑가를 얻는 것 그거를 얻었다. 그래서 고딕가는 아랑이 되었다.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경에 그리 나오고 경에 그리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인 해탈 그 밑에 보면 견해로서 깨뚫어야 할 것도 깨뚫고 그래서 일시적인 해탈도 얻는다. 이래 됐죠? 됐죠? 그래서 위에는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이었고 밑에는 일시적인 해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시적인 해탈이 뭔가 하면 그 옆에 먼저 이걸 말씀드리고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419쪽 있잖아요. 419쪽 보면 두 번째 줄에 일시적인 해탈을 얻은 자 나오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일시적인 해탈을 얻은 자인가 나오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시적인 해탈을 얻은 자라 했어요? 여기 어떤 사람은 때때로 8가지 해탈 8해탈 됐죠? 8해탈을 몸으로 체험하는 사람이 일시적인 해탈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심해탈하고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하고 일시적인 해탈은 다릅니다. 일시적인 해탈은 8해탈을 얻은 사람 8해탈은 뭡니까? 424쪽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8해탈은 깨달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해로운 심리현상들로부터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벗어난 거 어떻게 하면 일시적으로 벗어납니까? 초선 2선 3선 4선 공부위치 신공부위치 무소유치 비상기비 상체 들었다 나오면 일시적으로 해탈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8쪽으로 가서 주석서는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래서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이란 정득하는 순간에 반대되는 법들로부터 해탈하고 그리고 대상으로 확고하게 되는 세관적인 정득을 말한다. 됐죠? 세관적인 정득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일시적인 해탈을 얻은 자 됐죠? 오직 본산매에 들어있는 순간에만 억압된 오해문들로부터 해탈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해탈이라 불리는 세관적인 해탈을 통해 마음의 해탈한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이든 일시적인 해탈이든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해탈한 겁니다. 됐죠? 도와 과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본산매에 들어서 일시적으로 장애가 되는 불선법 들로부터 벗어나고 해탈한 것. 그거를 일시적인 해탈 혹은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해탈은 팔 해탈을 통해서 해탈한 것이고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은 초선 2선 3선 4선 공무변체 식무변체 무소유체 비상 비비상 체라는 이거를 통해서 해탈한 겁니다. 됐죠? 비슷하지만 우리 팔해탈과 4선 4차의 해탈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등등등 그 밑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번은 뭡니까? 확고부동한 해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하면 부동해탈지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확고부동한 마음의 해탈이라는 표현도 초기불전 이런 곳에 나타납니다. 정인구를 읽어보면 419쪽 젤 아래입니다.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며 이제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는 지화견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확고부동한 심해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420쪽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로 옮긴 이거를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 논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420쪽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주석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대충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라는 것은 나의 아랑과를 통한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그래서 여기서 해탈이 확고부동하다는 것은 뭡니까? 아랑과를 통해서 완전히 뭡니까? 궁극적인 경지를 얻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지혜가 생긴 것을 말한다. 여기서 두 가지를 통해서 확고부동함을 알아야 하나니 그것은 원인과 다시 되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원인에 의해서 확고부동하다. 확고부동한 법인 열반을 대상으로 삼아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확고한다. 됐죠? 원인에 대해서 확고하고 열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확고부동하다. 그래서 확고부동한 마음의 해탈이라고 한다. 됐죠? 이게 일곱 번째고 여덟 번째로는 명지와 해탈이라는 구문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위자 위무띠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지와 해탈로 합니다. 위자는 명지고 위무띠는 해탈입니다. 그래서 명지와 해탈은 중간 밑에 중간 공안 밑에 보십시오. 오이문 안경 등에서 이렇게 명지와 해탈이라는 곡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421쪽 맨 마지막 문단 그 바로 위에 보면 주석서에서는 명지는 도를 해탈은 과를 뜻한다. 이래 되어있죠? 그죠? 명지는 도를 해탈은 과 명지와 해탈인데 그죠? 이게 쭉 붙여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죠? 여기서 명지는 해탈이고 도고 해탈은 과라 합니다. 도와 과 이거 어디에서 비교해서 도와 과가 나왔습니까? 우리 여모 이옥 해탈 구경해탈지 이럴 때 그죠? 여모 이옥 해탈 해탈 구경해탈지 수십 번 말한 겁니다. 거기서 뭡니까? 이옥이 뭐라 그랬어요? 도라 그랬죠? 그죠? 해탈이 뭐라 그랬어요? 과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명지는 그거로 보면 뭐를 이야기합니까? 염오를 뜻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하는 명지는 염오다. 이렇게 적어놔도 되고요. 여기서 보듯이 명지가 단독으로 쓸 때는 주로 세 가지 명지 앞에서 계속 나오죠. 산명 우리 산명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산명은 뭡니까? 육신통 중에 세 가지입니다. 그죠? 육신통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세 가지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됐죠?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산명이라고 합니다. 나는 육신통이 뭔지 알고 싶으면 미치겠다. 죽겠다. 이러 싶은 분들은 조금만 참으십시오. 다음 시간에 있잖아요. 그거 합니다. 그래서 다음 알고 싶다는 분은 중간에 쉴 때 436쪽 있잖아요. 그거 보면 육신통의 정인구를 쫙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우리 좀 조금 있다가 쉬다가 할 때 그죠? 그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산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뜻하지만 명지와 해탈이나 합성으로 쓰이면 명지는 여모유옥 해탈 구경해탈지의 정인구에서 이혹에 해당하는 도를 뜻하고 해탈은 과할 때 방금 이야기했죠. 그죠? 여모유옥 해탈 구경해탈지 할 때 그죠? 그래서 이혹을 우리는 그죠? 그거를 보잖아요. 도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